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브이로그를 찍게 됐어요 찍게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미도님이랑 추정님을 만나거든요 셋이 그렇게 가끔 만나는 편인데 제가 브이로그 찍는 분 있나요? 했는데 미도님이 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구나 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였지? 저는 브이로그를 찍으면 항상 묵은지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묵은지가 될지 살아남는 영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도 추정님의 힘을 받아서 편안하게 찍어보겠습니다 분명히 뷰티 유튜버는 젠데요 화장을 안 하고 가요 파우치만 대충 챙겨서 가려고요 미도님이 오늘 드레스코드를 그레이로 갑자기 정하셨는데 제가 그랬거든요? 밝은 그레이예요? 어두운 그레이예요? 웜그레인지? 쿨그레인지? 그레이로 다 맞춰야 되는 건지? 포인트를 그레이로 주라는 건지? 저는 그런 거 하나씩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헤롯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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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재가 아버지 헤롯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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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가 제일 좋다고? 맞아 맞아 이모가 제일 좋다고? 이모 제일 좋아요 이모 제일 좋아요 쉬워버레 쉬워버레 헤롯? 이랑 주인들 개빡차 이모가 제일 좋지 이모야 이모야 좀 그래요 아 어 안녕하세요 화장하고 있습니다 화장하시겠다고요? 네 지금 할 건데요? 화장하시나요? 헤롯? 헤롯? 얘가 못하게 한다 아 강아지 아기강아지 아기강아지 헤롯? 브이로그 망치기 헤롯? 아기강아지 헤롯? 이모가 더 좋지? 헤롯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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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? 보여주세요 네 문서해줄 거예요? 네 저 소리 해달라는 소리예요 헤롯? 내 입! 눈에 하품한다 저기요 저 좀 해주세요 아니 왜 컨실러 하나 찍어먹고 싶은 거 뭐하시는거예요 이 상태로 사진을 알아났어 근데 이거는 왜 안 떼요? 날라가지 말라고 떼버릴 거 아 안 돼. 기분이 안 좋아. 이거 떼면 요플레처럼 먹어야 돼. 가능? 여기 얼굴에 바르면 되네. 아 좀 똑똑해요. 어디서! 미소 메이크업 끝! 많이 가졌어요. 안녕하세요? 수신다고 했는데? 턴이 풍성하네, 수정이. 네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? 이거 네이비 입어도 되나요? 드루스 코드는 왜 지정해진지. 입으세요. 퍼 자켓으로 코디 맞췄으니 인정해드립니다. 패딩 입을 건데요? 아 진짜. 아 킹받아. 안녕하세요. 플래시 좀 꺼주세요. 어? 올랐어요. 플래시 테러범 잠깐만. 미소가 머리 끼줬어요. 언니 그거 해요. 수정이 이거 해줘. 너무 이쁠 것 같아. 너무 귀여워요. 누가 봐도 근데 추정이다. 신기하다. 언니 이거 해줘요. 어허. 아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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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립 해도 되나요? 립. 아킹. 너 주디 할래? 아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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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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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둘. 넌 그녀. 셋. 넌 그녀. 와우 영광적인 현관입니다 여러분 왜요? 제가 처음 먹어봐요 돌체라테 똥이 잘 나와요 무지성 크로버 불을 짓니기기 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맛있게 드세요 미소차를 만났어요 당신인가요? 저기요 쌍락 키셨잖아요 저기요 쌍락 키셨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어쩌라고요 카페 갔다가 칼국수 먹었다 근데 안 먹었 아니 안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안경에 김 삐네 미소님 트위치 방송 생방송 합박했고요 재밌었고요 수정님 데려다 줄 거고요 브이로그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언니가 데려다 준다고 해서 데려다주는 거라도 분량을 뽑죠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소를 안 깼거든요 왜요 힘들었고요 오늘 뭐 했냐면요 저 솔직히 하루 종일 물 뜰었어요 일단 오늘 만나서 서로 화장해주기 그리고 카페 가서 크로프 먹었고요 그리고 칼국수 먹었고요 그리고 사진 찍었고요 그리고 미소 방송 켰죠 그래서 우리 제르프 샀어 근데 뭐지 방송하고 있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 지인들은 저 방송한지 아무도 몰라요 아주 조용히 방송했어요 부끄럽나요? 그쵸 인스타에 다 거의 실진이 있기 때문에 야경 보는 척 야경이 예쁘다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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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